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유대인들은 박해와 학살을 피해 여러 차례 이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예외 없이 가는 곳마다 번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를 두고 종교적 힘이 번영의 모태였다는 주장이 많으나 그보다는 장소의 이동, 곧 노마디즘이 번영의 뿌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방랑이 가져다 둔 그들의 적응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대인의 역사는 고난과 형국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삶의 구비구비마다 죽음에 직면하거나 이를 피해 다녀야 하는 역사였었죠 자연히 그들의 삶은 일반인들과 달랐고 소외되고 경멸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생활이 아닌 생존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고난이 그들을 강하게 단련시켰습니다 유대인은 정주민족 내에 들어와 살더라도 영원한 이방인이자 아웃라이어였습니다 아웃라이어란 흔히 표본 집단에서 동떨어진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소외된 자, 그늘에 가려진 자, 사회에서 매장된 자,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러한 아웃라이어들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를 줍니다 농경사회에서 추출되어 상업에 눈뜨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글로벌한 민족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을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박해의 역사를 기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견디며 살아남은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수고를 낳으며 수고가 결국 성공을 낳는다는 전통적인 가르침을 철저하게 신봉합니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경제의 중심에서 소외됐습니다 농토를 가질 수 없어 농사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든 먹고 살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남이 안 하는 일들을 찾아내 생존해야 했고 그런 까닭의 유대인들은 위험성 높은 분야를 개척하는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시대 대부업 같은 소매금융이 그렇습니다 치안이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장하고 사투권을 가졌던 그 시대에 채무자의 원한을 사면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사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들이 자신의 차용증서를 빼앗기 위해 종종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시기에는 집단적 약탈과 사례로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버텨내어 이를 극복했습니다 오히려 돈이 돈을 낳는 큰 돈벌이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했고 결국에는 유럽 최강의 금융업계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성은 유대인들의 오랜 역사 속에서 키워온 기업가로서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그들 피 속에 흐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비단 금융산업뿐 아니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유통경로가 긴 보석산업 전쟁 시기에 큰 돈을 버는 군수산업 위험을 무릅쓰는 영화산업 등 그들의 대담성과 도전정신을 볼 수 있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창적인 방식으로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그들에게 닥친 불운을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괴로움과 박해를 피해 여러 차례 이지를 해야 했지만 그들은 예의 없이 마지막 정착지에서 번영을 읽어냈습니다 그 같은 번영이 가능했던 것을 유대인의 역사 저자인 폴 존슨은 장소에 이동이 주는 혜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와중에서 그들은 특히 부위에 집중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닥친 불리한 상황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꾸어 놓은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중세와 근대 초기 유대인 소유의 자산들은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고 언제 공동체로부터 추방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육가증권, 무기명 채권 등의 새로운 방식의 제조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러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현대 자본주의에 가장 쉽게 적응해 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쓴 폴 존슨은 그의 저서에서 근대 초 네덜란드와 영국 유대인의 상업적 특징을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혁신을 생활화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효율과 능률적인 방법을 찾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은 예입니다 주식시장은 생산현장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합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둘째, 판매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습니다 셋째, 가능한 넓은 시장을 추구했습니다 규모의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그들은 될 수 있으면 상품의 가격을 낮추려고 애썼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유통구조 합리화 등 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섯째, 유대인들은 상업정보 수집과 활용에 정통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간의 소통과 결집력 덕분이었습니다 중세 상업의 핵심 조직이었던 길드에서 배제당한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중세 상업의 기본 체제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곧 중세의 이미 고객만족 경영을 통해 관습적으로 이어지던 상품시장을 근본적으로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 뒤 미국에서는 고객만족 경영이 진일보아하여 상품을 한 군데로 모으는 백화점을 개발했고 상품을 더 잘 진열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늘 혁신을 지지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식시장의 창출을 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현장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중세시대부터 기존의 경제체제보다 더 낮고 더 쉬우며 더 싸고 더 빠른 방식들을 만들어내는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토인비는 그에 져서 역사의 연구를 통해 주장한 문명의 흥망성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습니다 문명이 도전과 응전에 의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 문명이 도전에 대하여 바른 응전을 못했을 때 그 문명은 퇴출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 소수자의 출연과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유대인의 역사는 토인비가 주장한 문명이론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토인비의 이론과 일치되는 많은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인비도 유대사를 역사의 화석이라 했습니다 유대인은 토인비가 지적한 문명의 세태의 원인들을 모두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그 문명을 역사 속에 찬란히 빛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단결하는 강한 결성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개념이야말로 유대인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만큼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천 년 동안 세계 경제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기업가들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리스키한 환경요인이나 시대적 도전이 늘 위험요인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잘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리더와 조직원들은 기회는 늘 위험과 같이 한다는 사실 위험은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깨어있어야 하며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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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